사트론 어! 핵 준다 뉴 월드 빌리저 시민 베리부시 맛있는 베리가 들어있습니다 럴 스터디해 보입니다 뭔 뜻임? 심플 리소스 어! 코인이다 유 먼리티즈 베스트 프렌드 할 수 없다 빌리저를 무시에 올리세요 베리를 얻었습니다 돌을 때리세요 냥냥 펀치 새로운 팩이 언락되었습니다 수먼 비기닝 팩 돌 때리는 중 카드를 판매하세요 오따파로 오따파로 오케팜 셀 컴벌 컴벌 비기닝 팩을 구매하세요 먹을 시간입니다 잇힝 식재료가 모자라요 한 명이 굶주렸습니다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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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었어 아아 하하 아니 하루 굶었다고 죽어? 당신이 죽였어 여기 날짜가 있고 음식 두 개가 필요하고 오케이오케이잉 오케이오케이잉 돌팔어 돌팔이네 이거 야야야 멈춰 오이씨 함부로 빨리감기하면 안되겠다 색추냐 집 무시 프리 나무 두 개 돌 하나 빌리저 집을 만들 수 있다 목재 하나 석재 밥먹엉 히팅 냠냠 냠냠 뉴문 뭘 없으면 또 돈 모아서 팩 까야겠는데요 스틱 집 일단 밥 밥 좀 팔아야겠는데? 책 가야지 일단 목세 팔까? 책 주냐 아잇 쥐 아잇 뭐야 배달원 꺼져 야 줄 뒤져 아야 미스 미스 쥐 겁나 세네 요리해야 합니다 돌 바로 바로 백가 나무 나무 돌 집 지으려면은 나무 두 개 돌 하나 나무 좁아 밥 먹어 새로운 하루가 시작된다 스틱 하나 팔자 하나 더 팔자 세까 세까 가드깡 골골골골 이열 나무 두 개 돌 하나를 했던가 수먼 집어넣어야 돼 밥이 없는데 밥 줘 목재 팔고 밥 밥 밥 밥 밥 밥 스틱 나무 빌리저 목재에다가 빌리저만 붙여서 돈 복사할 수 있네 다섯 보컬 고 gentleman 띠 띠 하므 띠 크로 스며빈 띠 띠 띠 띠 띠 띠 띠 띠 집은 뭐하는거지? 살기 좋은 곳입니다 바로? 뭐야? 소일 재배할 수 있나봐 아 잠깐만 밥 없어 급하다 빨리 막대기 다 팔아 밥 밥 밥 밥 seeking wisdom wisdom 팩 아니 밥이나 줘 밥 줘 뭐야 빌리저 왜 생겼어 야 밥 밥 밥 밥 아니 밥 줘 아이카 아이카 어 창 잠깐만 애니멀펜 스택 두개 플랭크 두개 우드 한개 아이언도 한개 아아 잠깐만 귀여운 력 테스트 게임 아 잠깐만 아아 그 배우 밥 밥 잡 아아 잠깐만 나무 털어 아위 털어 쏘일에 베리를 넣으면 베리 부시가 나온다 돈 쥐 쥐 쥐 쥐 쥐 잡아 합체 다굴 역시 다굴이 짱이야 막대기 팔아 백가 백 백 백 베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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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볼 우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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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인 볼 고인 얘를 사자 나무 안 먹어 우드득 앗! 충냐 오 살아있다 아 밥 만들어 빨리 밥 만들어 밥 줘 벅벅 아 잠깐만 정지 어딨냐 정지 정지 아 멈춰 잠깐만 어떡해 멈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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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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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집을 하지마 하지마 어허 어허 뭐하는거야 지금 집에 들어가자마자 뭐하는거야 위즈덤 벽돌 볼세계와 빌리자로 벽돌을 만드세요 오케이 땡큐 똥 똥 걸음이겠지 가든 소일 하나 똘둘 나무둘 빌리저 소일 하나 2 스톤 1 우드 우드 어디가냐 우드득을 못하네 잠깐만 야 돌이라도 팔아야되나 그래도 스틱을 팔아야지 야 다 다 먹으면 어떡해 돌돌 도끼 플러피 품머신 플러피 품머신 아이 그만 뛰어댕기만 품머신 품머신 볼 나무 나무 뭘 밥이 밥을 어떻게 구해 밥 밥이 없는데 밥수어 밥달라고 밥 내놔 밥수어 밥 밥 액 unstuck 밥 밥삼 밥orie 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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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지 않을까? 죽는다 인생 립앤쏘 안녕하세요 당근 럼버 챔프 럼버 챔프가 뭐지? 사무드 1스톤 챔프 벌목 캠프 휴 밥 먹고 똥싸 볼이 묻을 대고 있어 쏘인 업그레이드 먼저 하자 카드를 팔아야 진행이 된다고? 쏘인 2스톤 2우드 나무가 모자라군 럭 어키 뭐함? 똥이나 싸렴 똥 쌌다 또 딴 내 쌌어 가든 이스톤이 우드 우드를 무한으로 생성합니다 밥 줘 밥 밥 밥 밥 밥 오케이밥 밥 가든 그냥 밥 주는건가 사람이 있어야되나 이렇게 하는거구만 가든 흑은 좀 귀한가 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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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냠냠밤 아! 돼지색 고기다 고기 익혀 먹어야 되지 않나? 고기 팔까? 아이, 똥 만드는 기계야 아, 잠깐만 플랭크 나무색에 빌리저나 플랭크가 뭐임? 합판 쿼리 삼돌 일나무 방산 음... 똥밖에 없는데 나 마을이 마을에 똥밖에 없는데 밥 먹고 똥만 싸는 놈들 답이 제일 먼저 해결이 돼야 되는데 으 오 똥 장사 달달하고 헤이 에블 소일 어디서 얻냐 오 우드 스톤 스틱 코인 프리 락 베리부시 소일 험벌 비기너스에서 나오는 거 아니야? 소일 가차부터 돌려야겠다 나왓다 나왓다 가든 만들어야 되는데 가든 소일 이스톤 이우드 돌케 베리 애플 캐럿 로미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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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모임 뭔 뜻임? 생고기 마인크래프트를 열심히 했다면 알 수 있었을텐데 안녕하세요 어? 번식하자 번식각이네 번식각 압체 압체 병원에서 이제 사고가 만들고 카드가 너무 많다 카드가 너무 많아 카드 동물 펜 플랭크 두개 우드 한개 아 너무 어려워 잠깐만 압체다 압체 1원 모자라 똥파라 애플 소 어? 뭐야? 애플베리 뭐야 소 판매불가 세이비 등에 잘하고 있습니다 과일 샐러드 나무 코인 상자 코인 보관할 수 있는 거겠죠? 다들 놀고 있다 비싸네 이거는 3회복되고 날고기는 허기가 안 찬다 아니 왜 육회 먹었는데 배가 안차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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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쟤 목표가 뭐야 아 이거 UI가 좀 상 상 무기도 있긴 있어야겠는데 상 무기도 있긴 있어야겠는데 음 하판 일단 목재 만들어야겠네 흠 흠 흠 흠 흠 우리 일하면 안되냐 하나 놀고 있어 옥새라도 아이 스틱이라도 만들어 똥 똥 밥 횟까 밥 밥 밥 밥 밥 밥이 밥이 하나 모자라 위허 num 치킨 다시 살았네 애기가 맛있는 거 먹었네 한창 자랄 때라 온 거 먹어야지 아우 어려워 응애 언제 자라 빨리 자라 이래 너도 빨리 미역 후레쉬 미역 아우 잠깐만 애들 띠댕기는 거 어떻게 안 되나 잠시 일단 애니멀 펜 하판 2개 나무 2개 아이언바 아이언바? 옵스 코인 테스트 만들어볼까? 코인 하나랑 나무 2개 애기야 이래 응애 세력 응애 세력 어 하루하루 연명하고 있어 잠깐만 광산 만들어야겠다 어 엉 너무 아 엉 엉 엉 엉 엉 엉 엉 엉 마댄 만들어야 돼 사과나무 창 밀리터리 일나무 이 스틱 아니 저거는 알아서 만들어지네? 아니 왜 알아서 만들어짐? 아 밥 먹어 우유 먹는다 아하 너 박세 어? 아리다 똥 카드 주여 대체 늘리는 것도 있을텐데 어디서 늘리지 뭐야 코인 한개야 에서는 구매가 안되나보네 아 파메 된다 스텝 하나 주여 대체 였구나 아 이거 왜 이렇게 빡새냐? 잠깐만 정신 나갈 것 같아 힐링 게임인 줄 알았네 힐링 게임이었고 울베rzy 울베 요 튬 윽 응애 훌륭한 휴먼이 되었구나 아니 근데 이렇게 하면은 어? 똠 어? 똠 아 잠깐만 최대치 조금 늘어났네 뇌가 아픈 게임 음 이거 최대치 좀 늘리는게 맞겠다 지금 음 우드 스톤 스틱 어? 플린트 불 구시돌인가봐 퓨리우스 뭐라고 읽는거야? 뭐라고 읽는거야? 휴신? 퓨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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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자동성을.. 자동성을 해롭소 이거? 퓨짐 혹시 나갈 것 같애 이게 뭐야 알려줘 뭐야 죽일 수 있네 잠깐만 죽이지마 쓰레스톱 이거를 굴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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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돼 안 돼 안 돼 다 팔아야 돼 18개나 팔아야 돼 돈 좀 치워 애플트리는 안 되지 이 돌은 왜 5원짜리지? 좀 대단한 돌인가 내비 좀 팔자 못하는구나 죽여서 팔 면 될 듯 똥 만드는 기계 트레인지 뭐? 위에 안 보이는데 포탈? 어? 어? 무기 만들어야겠다 로직 앤 레이신 팩 로직 앤 레이신 팩 새로운 지구를 찾아보는게 낫지 않을까 새로운 지구를 찾아보는게 낫지 않을까 썸일 아이언바 일단 무기좀 일단 무기좀 1우드 2스틱 없는데 하자 없으면 캠프파이어 오프스프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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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애 낳는거네 응애 알고있어 아기 만드는 법 무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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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틱 세틱 우드 무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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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게 뭐야 이게 오블린 뷔 도와줘 토끼 일로와 아니 잠깐만 니들도 싸우잖아 잠깐만 우리팀이 아니야 열쇠 잠깐만 저 정신 나갈거같애 왜이렇게 정신없어 자 빌리저 사고나무 털고 베리 부시 팔고 락 팔고 락 팔고 락 팔고 사고나무 털고 사고나무 털고 으엑 밀리티아 창제비다 창제비 저장공간 저장공간 늘려야되는데 에그 미락 캠프파이어 만들어볼까 나무에 나무에 도시돌이겠지 에 어디갔냐 1스틱 1플린트 1스틱 스틱 어디감 남성 스틱 만들고 럼버캠프 그만이라고 가든에 사고놓고 코인 아 3박수야 스틱 플린트 어 어 럼프 캠프 잠깐만 아 뭐가 이렇게 많아 아 정신 나갈 것 같아 Time to eat 미역 카드 8개를 판매하세요 똥 똥 똥 똥 똥 싼 놈 따로 있고 똥 치우는 놈 따로 있네 돌 돌 랭크 똥 빛나는 돌의 정체는 뭘까 샤드 만들어야 되는데 으아 너무 빡세 잠깐만 캠프 파이어 요리할 수 있다 계란 요리 아니 계란 요리 못해? 아니 두개 넣으니까 되네 일러 가득강 드가자 철광 사원 블랭크 5개 벽돌 아이언바 티어를 좀 차근차근 올려야겠네 언디스커버 카드 에그 10개 액주냐 오니언 캐럿 포테이토 오믈렛 오믈렛은 에그 두개 알고 있어 뭐죠 스토브 벽돌 아이언바 플린트 빌리저 아이언바? 아이언바 어디서 만들지 아래각이네 그 아래각 옥갱이 있어야 캘 수 있나? 그냥 올리니까 안 캐지네요 3스톤 1우드 저장소부터 만들어야겠는데 아이케 벽쇠네 1우드 1스톤 1스틱 1우드 1스톤 에그 팔자 5개짜린데 애플트리 애플애플 1우드 1스틱 1... 톤 1우드 1스틱 아잠깐만 정신 나갈 것 같애 똥 아이 똥장소가 달달하네 나무 팔고 골 밥 먹고 11개 팔아야 돼 11개 똥 사과 좀 팔자 뭐 팔지? 베리부시 나무 베리 저장소 겁나 만들어 익스플로러 모험가 팩 돌캐 너도 돌캐 아잇 꺼져 이것들아 예자겜 골 나무 스틱 나무 캐고 정신 나갈 것 같애 근데 정신이 온전치 못한 게임이다 볼 좀 볼 좀 캐봐 사과 사과 나무 사과? 아잉 이러면 가든이 놀잖아 실수네 이러면 오믈렛 너무 빡세요 모드가 커지는구나 가든에 다른거 넣기 오일 가차 간다 흙 흙 흙 흙 흙 흙에다가 마든 만들려면 이 스톤 이 우드 본 스톤 우드 우드 유먼 타임 타임 투 잇 임승 임승 여섯 개 팔기 그래도 조금씩 안정 되고 있어 똥 치우고 아 근데 똥 똥 겁나 돈 벌기 좋네 동장사 호인 저장소 어떻게 만들더라 호인 하나에 나무 두개 나무 두개 가든 양파 가든 베리베리베리베리베리 애플베리 샐러드 샐러드 가과 나무 털어주고 감자 당근 정신 나갈 것 같애 너무 힘들어 계란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들어 합체 시간 응의 세력이 필요다 밀크쉐크 밀크하나 베리하나 밀크쉐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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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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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7장 팔아야 돼 탁 탁 탁 탁 탁 나무는 싸니까 나무 살자 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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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채우는 건 사과로 채우면 될 것 같고 밀크쉐이크 같은 거는 살아서 돈 벌면 되겠다 책 가자 등에 오믈렛 똥 버섯 당근 샐러드 아이디어 구운 고기 고기 하나를 캡파이어 넣었습니다 이렇게 당근 밀크에그 머슈룸 아 그리고 저거 만들어야 돼 그... 왜 안되냐 이거 고인 하나에 나무 두개구나 그리고 사람 필요 없네 아 너무 힘들어 정신 나갈 것 같아 콜 아니 기본 물품 더 좋아 콜 아니 기본 물품 더 좋아 야 밀크쉐이크 먹지마 개지 놈들 똥 이거 자원 버리는 거 아깝네 나도 이거 저 장소 늘리고 싶은데 시간이 너무 촉박하네 나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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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골 좀 캘레 남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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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남자는 뭐 해먹지? 아하하 너무 많아 아 아하 유먼을 더 만들어라 유먼 돌 나무 돌 나무랑 하나 뭐였지? 읍 읍 읍 읍 틱 읍 읍 읍 읍 읍 읍 정신 나갈 것 같아요 너무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요 돌 돌 돌 새 석장도 만들어야 되는데 개빡샘 능의 엑 엑 바로 투입 열 두개 팔아야 됨 계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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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과 남자 남자 당근 포탈 어허우 스튜 감자 고기 양파 당근 감자 고기 양파 당근 개 박새네 감자 당근 양파 잠깐만 등에 고블린 같이 싸워 도망쳐 뼈 뼈 핵트 어 스켈레톤 온 시스트 오브 매니 오브 오레 에리부시 애플트리 캠프 프리타 프리타 프리타타 계란 남자 남자 앰프 파이어 하나 떠만들어 너무 힘들다 진짜 채석장 채석장 어떻게 만들지 돌 3개 우드 하나 일단 돌 줘 아 뭐해 이 나왔다 잡아 죽여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아 순대 힘 드네 이거 이 게임 왜 이렇게 힘듦? 정신 잃어버릴 것 같다. 아, 버스워드 왜 먹어, 인마. 네, 버스워드. 네, 버스워드. 네, 버스워드. 익스플로러 팩. 감자. 당근. 양타. 고기가 없네. 달걀. 계란. 사과나무. 당근. 아, 뇌아파. 연어 가격 올랐어요. 뭐야, 곰이다. 안돼, 곰. 숲으로 탐험을 갈 수 있다. 어, 괜찮은 무기를 얻어야 될 것 같은데. 아, 곰. 늑대. 아, 안돼. 어쩌지. 깜치지 말걸.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. 유다에. 유다에. 이비주로쿤. 아무튼 이득임. 이득각. 물을 잃을 수도 있다. 똥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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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옷박스. 아, 정리할걸? 그레이브야드 시체 싸우니까 묘지 생겼다 마켓 적돌판자 코인 미래 환자 나무 스톤 너무 빡세여 광산 광산이었구만 광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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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 5 으 으 으 으 뇌고문 게임인가? 튜가 진짜 든든하네 재밌긴 한데 네빡셈 아니 카드 다 파니까 그 다음에는 못 움직이네 네 무한돌 크먼을 더 만들어야 돼 오믈렛 하나하나씩 하자 쏘밀 플랭크 우드 스톤 아이언바 쏘밀에서 플랭크 만드는 거겠지? 메인 퀘스트 메인 퀘스트도 있네 우드 세 개 돈 내고 사 돈 내고 사 일단 거장소 거장소 으 으 국물이 뭐 밥 먹고 똥 싸는 게 일이지 뭐 저 장소 저 장소 저 장소 일단 쭉 만들자 진작에 진작에 거장소를 많이 만들었어야 했는데 똥 똥 똥만 팔아도 돈 걱정하나 오케이 이번엔 두 장만 팔면 된다 똥 돌 이제 좀 여유가 이제 좀 여유가 생긴 거 같애 체크는 계속 올려야겠지만 바위족은 모자라네 사과나무 털면 됨 피해자 설치 부어 도 아 으 으 으 으 인간이 복제가 된다고 어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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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야 사과먹어 이 자식들아 사과먹으라고 사과만들어놨더니 이상한거 먹네 언디스커버 카드 스멜터 스멜터가 뭐지? 브릭야드 아이언바가 먼저겠다 아이언바 재련소 철가공 어디서 하지? 뭐지? 팜 팜 팜이 따로 있네 이벽돌 일판자 아 똥좀 한데 싸 짐승세기들 짐승세기들 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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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페이비가 빨리 커야 되는데 애니멀 펜 저것도 철 필요하지 않았나 오 오 오 스물일곱 개나 파라드 일단 똥 13개 음 옷 많은거 봐 어허우 트레인지 포탈 트라벨링 카트 창 만들어야겠다 아더 앤 트럭처 홀든 고블릿 미스터리한 아티팩트입니다 지도 야 온다 잠깐만 창 1우드 2스틱 아하 아니 잠깐만 오미 두 마리나 있어 새로운 지구를 찾아보자 동물 몸빵 안되나 야 밀지마 창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어악 시차 추가요 아 창좀 만들어 놓을걸 너무 빡세요 옴다 굴소 공비 박스 안 났는데 일단 똥이나 씌우자 집 어케 만들지? 이 플랭크 1우드 1아연나 이 플랭크 1우드 1아연나 이 플랭크 1아연나 이 플랭크 1아연나 이 플랭크 2아연나 스틱이 제거 무드 어디가냐? 네 무드가 하나 더 필요하네 안 패고픈 게임 쏘데 아니 왜 창이 먼저고 범이 나중이야 범같은 건 필요 없다고 창이 짱이지 아니 이거 한 마리밖에 못 묶거나 죽여버리자 이거 안 패고픈 게임 2개 빨리 먹은가? 바잇 머리 아프다 아하 C 아아 잠깐만 에이 이거 어그 뭐야 나와 아이참 버그 어떻게 풀지? 대접하면 풀리려나? 어 됐다 뭐야 겁나 격동적으로 싸우네 옥물 죽였더니 똥으로.. 똥으로 바뀜 똥 치우는 안밀었다 똥 치우는 안밀었다 그럼 이제 집을 만들어서 휴먼을 좀 더 만들까? 이우드 1스톤 부자 도전 과제 리치 아더 앤 스트럭처 아이언 디포지트 웨어하우스 스톤 아이어바 아이언바 아이언바 락 브릭 브릭 스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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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기구구기 스톤 이제 좀 정리가 그 짐승들을 다 잡아 죽이고 나니까 좀 정리가 되네 아니 이게 죽네 아씨 잠깐만 아니 지금 아이고 아니 이것도 굽고 있는데 그새를 그새를 못 참고 가버리네 사과 고기 먹을 거 이렇게 많은데 반내 갔어 하우스 두 개 일단 번식부터 해 아니 근데 아니다 의문을 가지지 말자 그럴 수도 있지 응애 자꾸 죽어가지고 수가 없긴 한데 아쉽네요 뭐 벌써? 벌써 밥 시간이야? 아 내 사과 안 모자라네 오탈이다 오탈이다 어이 급하다 급해 야 뭐하냐 야 뭐해 야 뭐하냐고 도망쳐 도망쳐 창 들고 싸워 꽥 슬라임 아 조져버려 작은 슬라임으로 문열하네 와 너무 빡세 이제 후병형이니까 좀 나아질 듯 아니 애기가 양파 먹었어 아따 매운 거 잘 먹네 상악이네 아이 게임 재밌긴 한데 진짜 머리 겁나 아파요 티어 언제 올리냐 안녕하세요 아이언바 그 방알 아이언바 어디서 만들어? 스멜터 만들어야 되나? 2플린트 2브릭 1플랭크 플린트 뭐지? 여기 있다 아 이거구나 2플린트 2브릭 1플랭크 플랭크 어떻게 만들더라? 1플랭크 너무 빡세 너무 빡세 똥 똥 똥 나중에 팝 만들면 거의 썼을 것 같은데요 어? 어? 카트 왔다 갑니다 뼈 보물상자 미역 페이타타 베리 아니 보물상자에 똥 들어있어 꼴받네 취향참 스멜터 아이언바를 만들 수 있다 만들어 뭐지? 어떻게 만들지? 나무 오케이 사과농장 사과죽죽 뽑고 있네 베이비 너 많다 베이비 그만 만들어 마인 이 플린트 플린트 플린트는 어디서 얻지? 그냥 가차 돌려야 되나? 창이다 마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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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옵가 미스테리우스 아티팩트? 미스테리우스 보물상자 보물상자밖에 그지같은 것만 나옴 미스테리우스 보물상자 플린트 아 이거 의견이 없어가지고 순서대로 진행을 못하겠네 너무 아파요 과거 먹어 과거 먹어 아티팩트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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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서 파냈네 이런 미친 그걸 왜 파 사람이 너무 많군 입을 입을 줄여야겠어 야야 죽지마 야 도와줘 잠깐만 아 아 암험가 뒤질뻔 애들 밥먹으면 피찮아 애기 고만 만들어 이제 캠플 플랭크 나무 3개였지 어디까지 했더라 디스커버 카드 두개 더 있어 B 플레인즈 사과 중독자들 사과 중독자들 도와주 할 Garrett 렛이 대투자 애들 놀아요 엠 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플린트 어디서 얻지? 마인에서 나오나? 플린트 어디서 얻지? 으, 오타리다. 상제비 너 데리고 와. 상제비 합체. 상체를 아이템을 잃어. 템트 어디서 얻지? 범 먹을 입 줄어들겠네 한 마리 컷 다 뒤지겠는데? 시체 파이밍 했다고 생각하지 뭐 아이언바 한 개 스틱 두 개였던가? 나는 시아쿠로스의 껌이다 나는 시아쿠로스의 껌이다 야야야야 삼선 안되 빌리져 노 싸우다말고 밥먹네 밥먹어야지 그래 안되 에스 오드맨 대판대 대판대 아무리 더 파이밍 으 아 으 집을 더 지어야겠다. 영영 늘려. 2우드 1스톤. 3우드 1스톤. 3우드 1스톤. 얘네가 태어나야... 얘네가 뭘 할텐데... 빨리 태어나... 고기 먹는 애기들... 분사를... 분사를... 분사를 너무 안 찍었네. 사과 심었다가 식량 모자라지 않을까? 식량이 최후선이겠다. 지금... 빨리... 베이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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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꼬끼는 똥밖에 안싸네 만들주라는게 똥밖에 없어 마구아 밥 줘 사구아먹는 애기들 남엄가 아 잠깐만 혹시 나갈거같아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들어 아 너무 힘들어 식량 식량 다음 단계를 만들어야겠다 밤 2소일 2브릭 아니 1소일 2브릭 2플랭크 플랭크 더 만들어야되는데 2소일 3브릭 3브릭 릴리사 자리 바꿔주고 쏘밀 쏘밀 사과도 좋지만 사과 다음단계로 업을 해야될거같아 플랭크 우드 손아이언바 잠깐만 자 도망쳐 도망쳐 내 모험과색 밥을 다음단계 밥 은 탐이 맞겠지? 뼈 뼈 사원 만들 때 쓰나? 오플랭크 오브릭 사마이언바 삼빌리저 뼈 어디 쓰냐 뼈 그냥 파는건가 삶 식량 빨리 늘려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식량 문제없지만 뼈 뼈 뼈 뼈 뼈 뼈 뼈 인물 이처럼 사마이 poker 타지 없게 납탈하네 볼 볼 파리 아씨 애니멀 펜 2플랭크 2우드 1아이언바 제재소 좀 더 만들어야겠는데 아유 바쁘다 바빠 너무 바빠 가시 Mitte 파미 가든 보다 빠르네 어? 하확 Compaltung 하 word 베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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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네들 다시 일반인으로 못만드나 밥 다쳐먹으면 어떡해 아사 돈 주고 밥 샀어야 했다 이거는 이게 밥인가? 리변쏘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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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랑 닭을 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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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을에 뭐 똥 밖에 없어 아우 힘들다 힘들어 아 잠깐만 잠시만 베이비 더 많은 베이비 이얍 베이비 급한대로 가축들 방목해서 급한불 좀 끄자 고기, 당근, 스튜 만들어야겠다 아 이것들 다 팔고 다음 맵 넘어와기 전에 병리 주마자 어 어 어 음... 농사를 좀 제대로 지어야겠는데 당근이랑 양파랑 고기는 근데 어디서 얻지? 뼈가? 더 이상? 더 이상? 더 이상? 더 이상? 더 이상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일단 쟤네가 돌아다니면서 음식 싸기 때문에 그걸로 일단 좀만 버티고 애기들 자라고 나면은 그때 밤에 심을 게 없음 지금 계란 당근 양파 아우 잠시만요. 밥 좀 먹고 밥을 다에 다 먹자 이거 하루하루 사는데 힘들어가지고 태클을 자꾸 못 올리네 태클을 빨리 올려야 되는데 저도 지금 가든에서 재배할 게 아니라 팜 올려서 팜으로 재배하고 허리를 일단 올려야 돼 나무 나무 더블로 캐고 나무 더블로 캐고 식량 빌드 근데 식량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 모르겠네 스튜 자동화하는 게 나은가? 근데 저거 고기는 고기는 어디서 무한 공급되지? 돼지 하아아아 다 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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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당근 bones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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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재료템 색깔 똑같으니까 구분하기 좀 힘들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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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드가 너무 많아. 너무 빡세. 너무 빡세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만나요. 왕산. 왕산. 당근. 칼잡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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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밀리드 밀리저가 없네. 아기가 빨리 자라야 되는데. 아기가 빨리 자라야 되는데. 아, 웨어하우스가. 창고에요 한글 패치만 있었더라면 이거보단 잘했겠다 증신이 하나도 없어 예? 한글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사망 사망 이 게임 너무 고달프네 마켓 1브릭 1플랭크 3코인 1브릭 2브릭 2브릭 밥도 모자라겠는데 아니 뭐 좀 자동화 좀 안되나 아이고 어휴 잠깐만 아니 브릭 어디갔어 브릭 왜 없어 스톤아이언바 빌리... 빌리죠 시장... 브릭이 없다 브릭 어디서 흔들지 아니 근데 UI가 좀 읽기 힘들게 되긴함 나무 뒤에요 브릭야드에서 브릭 나오나 근데 브릭야드에 브릭이 필요한데 브릭야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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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붉은 꺼루 buzz 음 으 으 아 밥 그만 먹어 식량 0인데 극심한 식량난 돈으로 일단 밥 사야겠다 밥 내놔 이 자식아 아 자동 정리 좀 해줘 이 걸어다니는 똥뭉치들 몰아버리겠네 자 정신 나갈 것 같아 식량 없다 식량 없다 내거 사망각 내가 차라리 싸우다 죽어 식량은 가까스로 구했다 시장 시장 시장에 가면은 먹을 거 살 수 있지 않을까 마켓 시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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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parag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1브릭 1아이언과 1플린트 아 이제 짐승들도 잡아놔야 된다. 아우... 아아... 짐승... 이 짐승... 정신 나갈 것 같애... 아... 숙청... 좀 어렵다... 숙청... 스톱버... 자... 야 이놈들아 땅에 있는거 쳐먹어 돈 어따 쓰지? 돈 너무 많은데 정신이 온전치 못함 웨어하우스 훨씬 더 많이 지워야겠네 스톤 아이언바 빌리소 스톤 아이언바 빌리소 스톤 아이언바 빌리소 só your쫌 뷰링 아이언바 빌린트였네 캠프파이어 이제 나가 스토브 있으니까 아니 왜 여러개 한 번은 안되냐 또 뭐가 자꾸 늘어나 자꾸 뭐가 늘어나 그거 하던 기분인데 그 포리죠 으아 즐거웠다 돌 아이언바 브릭 플린트 아이언바 꽁 좀 그만 쏴 아이 저 짐승 저거 다 정리해야 된다 저거 일단 밥 밥부터 밥 해결하고 짐승 정리해야 된다 베니멀펜 베니멀펜 2플랭크 2우드 1아이언바 이것도 되게 어렵네 짐승들 짐승들 지금 쳐낼 수는 없는데 아 겁나 고통스럽네 겁나 고통스럽네 아니 저것들 2플랭크 2우드 1아이언바 아니 아유 아아악 정신 나갈거 같애 쏘밀 플랭크 2우드 스톤 아이언바 어 으 으 으 으 으 으 3 만들어야 되는데 1소 1, 2그릭, 2플랭크 그릭해야 돼 아하하 죽겠어요 자동화 좀 안드나 아니? 아니? 상상도 못한 정체 이게 되네 오타리다 스틱 2개 아이언드 1개 무기가 너무 몇 개 없네 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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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오오 오오오 이걸 사는 똥 치우는거 없나? 아니 뭐 똥이... 똥 사는 짐승을 치울 수 있지 않을까? 죽여버릴까? 모조리 쓸어버릴까? 으... 도상사... 1코인 2우드 구변 죽어서 마주 밥은 먹고 다니니 먹고 다니지 못해서 사나 아 팩 까는거 왜케 불편하냐 아씨 개반데 개불편한데 개반데이 개반데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들어 1돌1아연 2돌1아연 1장 똥 트라벨링카트 너 일로와 돈줄을 내주세 창만 겁나 나왔네 살자 그냥 아 너무 힘들어 잠깐만 아니 이게 게임이야 고문이야 잠깐만 아 아아 새가 죽는다구요 여러분 저는 고문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유 저렇게 쌓이는거는 괜찮다 아 아우 개떡새 이분 똥갱만 찾아하시다가 결국 고문까지 받네요 아니 너무 힘들어 쉴 수가 없어 쉴 틈이 없어 단 1분도 단 1분 1초도 쉴 수가 없어 눈 깜빡일 시간도 없어 너무 힘들어 아니 똥 싸지마 똥 그만 싸이씨 아니 똥 쌀수도 있지 똥 쌀수도 있는데 안 돼 모아서 싸 이 자식들아 대변훈련이 안되있어 성배 판매 안 돼요 성배 판매 안 돼요 아니 왜 또 열어볼게야 또 왜 아우스에 들려야겠네 1돌 1설 아 뭐야 또 도로를 오키 좀 서늘까? 소랑 닭만 키워도 뭐.. 별 문제는 없지 잡아 죽여도 똥 싸는 그.. 위대한 똥 생산력에 감탄했습니다 암 일소일 이브릭 이플랭크 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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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유만 마셔도 뭐 우유가 제일 손 안가긴 하겠다 소 좀 더 주셔 소 삽니다 소 한 마리 뽑았다 아 이거 그냥 갖다 버릴 수 없나 아 이거 이렇게 또 이런 식으로 정리해야 돼 내가 할 일을 늘리고 있는 건가 뭐가 편한 것 같긴 한데 도끼 슬레이어 당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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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뇌 멈춘다 안 돼 20개 나파라 하우스 이거 왜 이렇게 못 외우겠지 돌철 뭐야 아이 토끼색 살아서 똥 싸고 있었네 아 아 혹시 나갈 것 같아 음원 복사하고 소드맨 더 만들고 스멜터 자동으로 어떻게 안 되나 아 오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어허 어허 아니 지금 칼 만들고 있는데 갑자기 칼들어 얘들아 아까보다 싸울 인원이 석은데 칼들어 얘들아 칼들어 얘들아 일단 식량 여유도 있겠다 좀 천천히 하지 뭐 정리해놓은 거 흩뿌리는 거 꼴받는 베이비 갑자기 꼴받는다 아이씨 아니 아니 내가 뭐했다고 쳐들어가지고 카드 다 넣어놓고 아니 이게 뭐야 꼴받아 밥 먹는 거는 수고 많이 키우면 제일 쉽긴 하겠다 소는 완전 자동이네 계란은 또 수동인데 계란은 또 수동인데 읏 룩 ... ... ... ... ... ... ...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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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이너지였어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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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똥? 저 보라색에서 튀어나온 거구나. 아니네. 베리 부시에서 튀어나온다 보네. 하루하루 똥 만드는 기계일 뿐이지. 마켓에서 팔면 더 준다고? 오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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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꼬끼한테 당근 주면 어떻게 되지? 아 이 코인 개많이 주네 어... 으웩 윽 이거 시크 난 이거 왜 안 된 이런 밀크 실크 별로네 그냥 판매용이네 가격이 올라가네 템플 아이언바 세계 진리죠 뭐야 누구 똥이야 이거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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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끄레쉐크 먹네 맛있겠네 카드 한 짱이 넘친다 으 산으로 탐색하기 산 아직 없는데 익스플로어 팩 안 나왔다 맞아 산으로 맞아 산으로 아 아 위생장료 배 얻기 뭐여? 갱얼리 어디서 나와? 강아지 몸 나오나 이재? 8장 . 아이씨 먼저 입고 있는데 꼴밖에 안 해 아이씨 먼저 입고 자 아 내 사원 배 같은 놈들 아이씨 먼저 입고 아이씨 먼저 입고 아아 너무 많아 너무 많아 카드가 너무 많아 먹어서 없애 아니 자동화 너무 안 되는데 아니 후반에는 좀 자동화 해 줘야 되는 거 아냐 아우 초반에야 몇 개 없으니까 그냥 했는데 후반에는 무엇이여 이게 정신 나간다 뱅얼쥐에 어디 가서 찾지? 뱅얼쥐에 놀아와 뱅얼쥐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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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인간들이 우유만 먹고 이러고 있어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미스터리한 아티팩트가 필요합니다. 의식을 시작합니다. 왜 갑자기 사원에서 데몬이 튀어나오는데... 공부왕차... 공부왕차... 사굴 준대쳐... 데몬이고 나발이고... 사굴 위에서 장소 없네... 메인 퀘스트를 완료했습니다. 모든 카드를... 수집할 때까지... 계속하세요. 아니... 갱얼주의... 어디서 나와요? 갱얼주의 빼고 다 했는데... 늑대한테 뼈? 늑대한테 뼈? 뭐지 그러면? 뭐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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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흑얼주의 무선... 똥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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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4원에서 데몬 튀어나온 보물상자가 겁나 많이 나오네. 4원에서 데몬 튀어나온 보물상자가 겁나 많이 나오네. 베이비. 미역. 밥없다. 안좋아지네. 죽여. 개판이네. 아유 골 때려. 정리좀 해. 자동 정리 버튼 만들어줘. 신나야 할 것 같애. 늑대 어디갔어? 늑대 대꾸야. 흠. 시체 들고 다니기. 늑대 나오면 바로 죽이는 거 아냐? 갱얼쥐이 모빌린이네? 자동 정리 좀 해줘 슬라임 똥 작은 슬라임 읏 리얼 개파님 아 저 혹시 나갈 것 같다 아 강아지 언제 나와 개 나와 이제 내려줘 아니 뭐야 이게 딱 쓸어버리고 싶다 아 뭐야 못왔냈는데 방금 아 죽이지마 아니 공속 왜 이렇게 빠름? 먹은 듯 으 아니 공속 왜 이렇게 빨라 자 지도 아까 갖다 버렸는데 어 뱅뱅이 자 아 뱅뱅이 끝 개도 반복네 개도 반복네 아 아니 이제 그냥 끄면 되나? 아까 뭐 다 했잖아 이제 아 아 아 아 화면 화면 추잡한거 봐 뭐 뭔 소리고 개소린가 개소리네 으어엉 으아 이제 그냥 끄면 되겠지 다 했다 볼 업적인가 지금? 음 모든 카드에다 쳐졌다 감사합니다.